네 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사회문화 연성훈입니다. 3월 모의고사 7인에 아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국 단위로 치러지는 올해 첫 번째 모의고사였고 우리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전국 단위로 제대로 수능 대비하는 모의고사로서는 처음 치르는 그런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다소 긴장도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뭐 이따 총평 말씀에서 간단하게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이 점수에 너무 연연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잘 나왔다고 해서 이게 뭐 들뜰 일도 아니고 조금 못 나왔다고 해서 지금 망했구나 이렇게 너무 자책할 일도 아니기 때문에 아직 이제 시작이고 또 아직 재수생들이 성적의 분포에 들어와 있지도 않고 또 평가원이라고 하는 수능 출제기관이 출제한 문제가 아니라 교육청 당국에서 낸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의 난이도 차이라기보다는 문제의 어떤 질적인 측면이라던가 완성도 이런 데서도 다소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너무 연연해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 하면서도 그래도 기분 좋게 출발하신 분들은 아주 쾌조의 출발인 만큼 자신감을 가지시면 좋겠고 조금 서운한 점수가 나오더라도 어느 파트에서 내가 부족한 것인가 이런 걸 좀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몇 가지 눈에 띄는 얘기 좀 전해드리고 그리고 우리 이제 오늘 모의고사 치르고 난 뒤에 4월부터 5월까지 6월 모의평가 대비를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안내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3월 학력평가에서 나타난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지난 수능보다는 좀 쉬웠다. 그러나 고3 학생이 3월에 치르기에는 다소 좀 어려운 정도 난이도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1등급 컷을 보니까 44점이냐 45점이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게 만약에 올해 11월에 수능에 이 정도 난이도로 출제됐다면 50점 만점자가 생각보다 좀 많이 속출할 가능성이 있는 정도의 난이도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점수를 좀 낮게 받으신 분들은 약간 공포스러운 말이 될 수는 있는데 고3 학생들이 아직은 이제 사실상 예비 고3이 되면서 12월 말이나 1월 달부터 사실상 수능 대비 사회문화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면 불과 한 3개월 정도 하고서 시험을 치르는 거기 때문에 꽃방 열심히 하신 분들조차도 다 맞기는 좀 어려운 난이도 아니었나 싶은데 앞으로 시간이 수능 때까지고 한 8개월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8개월 동안 다지고 또 복습하고 또 풀어보고 반복하다 보면 이 정도 문제는 만점 맞는 사람들이 꽤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재수생들이 치르기에는 지난 수능보다는 조금 쉽긴 하네요. 이런 아마 선생님의 말에 공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난이도 면에서는 그 정도였다. 그 정도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통계 문제가 3개가 나왔어요. 10번, 15번, 20번의 도표 통계 문제가 나왔는데 이거는 도표 통계 문제만 놓고 보자면 수능에 이 정도 난이도로 나와도 전혀 손색은 없겠다 하는 정도로 나왔습니다. 엄청나게 어렵지도 않았고 엄청나게 쉽지도 않았는데 수능 난이도랑 좀 유사한 정도였고요. 오히려 10번에 나와 있었던 그 계층 문제 있죠. 계층 이동과 관련된 표 분석 문제는 그동안 그냥 개수 세는 거 정도 뭐 칸수 세는 거 정도로 쉽게 냈던 거에 비해서는 다소 조금 까다롭게 내지 않았나. 오히려 선생님이 이미 예상을 했습니다. 개념 완성 시간이나 도표 통계 특강 시간에도 선생님이 말씀드렸는데 이 계층 이동과 관련된 문제가 그동안 너무 좀 단순하게 나왔어서 그거가 조금 더 고도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번 수능에서 선생님 그렇게 예측을 했는데 물론 평가원은 아니지만 교육청에서도 이 문제는 조금 그래도 고급스럽게 좀 만들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지 그렇게 좀 만들어놨고요. 해설강의 꼭 보시기 바랍니다. 총평 찍자마자 선생님 바로 해설강의 촬영해서 올릴 예정입니다. 지금 시점은 지금 여러분들 막 시험 끝난 다음에 직후에 선생님 준비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 15번과 20번은 각각 이제 일명 유분호 유소년 인구, 노인 인구, 부양 인구의 그 비율 문제라든가 또 복지제도 통계 문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지난 수능, 지지난 수능과도 크게 차이가 없는 양식을 띄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소 조금 쉬웠던 건 오히려 개념 문제 쪽이었어요. 개념 문제 쪽은 지난 수능에 비해서 좀 쉬웠고 좀 쉬운 게 아니라 좀 조금 더 아주 많이 쉬웠다고 하기는 그렇고 조금 쉬웠다고 하기는 그렇고 한 중간 정도? 그 정도로 좀 쉬웠고 통계 문제는 지난 수능과 크게 난이도에서 엄청나게 쉽게 난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막 개념 1회독을 온전히 끝낸 학생들 정도가 대부분일 것이고 도표 통계 특강 소위는 아직 완강도 아직 안 한 상태예요. 도표 통계 특강이 지금 중간에 진행되고 있는 중이죠. 업로드 될 때마다 기다렸다는 듯이 또 열심히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도표 통계 특강까지 실전편까지 잘 마무리 짓고 나면은 그러고 나면은 이 정도 통계 문제는 해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훨씬 더 늘어날 거예요. 아직은 개념 1회독 정도 하고 시험을 치르기에는 다소 통계 문제 쪽이 좀 까다롭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얼른 극복을 하셔야 되겠죠. 개념 문제는 반복의 핵심입니다. 열심히 반복하시면서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N수생들이 참여하지 않은 시험이고 통계에도 빠져 있기 때문에 성적 통계에도 그렇기 때문에 이 등급과 이 백분위 점수를 객관적 지표로 삼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실제로 수능을 치러보면 현 고3들보다 N수생들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건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제 국어, 수학 같은 경우 영어 같은 경우는 뭐 제도교육 12년 내내 선행학습도 하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부터 뭐 수학학원도 다니고 영어학원도 다니고 논술학원도 다니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회탐구 같은 경우에 뭐 사실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만 해도 사탐을 뭐 예행 연습하거나 수능 대비를 하거나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진짜 빨라야 고등학교 2학년 때 한 번 슬쩍 봤어요. 이 정도일 테고 대개의 경우는 고3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부터 시작하는 것이 보통인데 심지어는 뭐 미루고 미루다가 고3 올라가서 뭐 6월 모의평가 때 한 번 두드려 맞고 나서야 이제 사탐을 제대로 해보겠다. 이런 친구들이 있을 정도의 판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N수생들이 압도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겠죠. 고3들이 수능까지 치르는데 사회문화 공부하는 기간이 선생님이 좀 짧게 보면은 한 7, 8개월 길게 봐야 한 10개월 정도 준비합니다. 근데 N수생들은 벌써 1년 10개월 1년 11개월을 준비하니까 공부 양 자체가 두 배가 넘죠. 그런 면에서 N수생들이 훨씬 더 유리해요. 근데 이 어마어마한 N수생들이 빠져있는 상태에서 고3들끼리만 성적 산출한 게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는 없고요. 실제로 통계를 보면 사회문화 1등급을 쟁취한 사람의 거의 반 이상이 재수생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1등급 나왔더라도 이번에 2등급 나왔더라도 조금 보수적으로 생각해서 내 등급은 마이너스 1등급 정도는 하고 염두해 주시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이번 시험에서 1컷이 넘었다 하더라도 나는 2등급이다. 내가 지금 이번 시험에서 성적표 보니까 2등급 나왔는데 나는 3등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임해 주시는 것이 선생님이 엄살불이라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고3 모의고사에서 1등급 3월 모의고사에서 1등급 받았던 친구가 6월 모의고사에서 1등급 유지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만큼 문제도 어려워지고 N수생들이 들어오면 컷도 상당히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감안해서 조금은 겸손하게 아직은 성적이 좀 잘 나왔다고 너무 오만할 필요는 없다. 조금은 더 겸손하게. 얘들아 겸손하게 하시겠죠? 아직 된 게 아닙니다. 50점 만점 나왔어요. 너무 좋아요. 이렇게 선생님한테 벌써 DM 오는 친구들도 있던데 축하합니다. 일단 열심히 했으니까. 하지만은 만족하지 말아라. 50점 만점 맞았어도 나는 지금 한 44점, 43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번에 43점, 4점 맞았다면 내가 수능에 가면 아직은 40점 넘기기도 힘든 성적이구나. 이렇게 조금 보수적으로 생각해 주시길 바란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는 개념완성 2회도 꼭 해주시고 도표통계에 mskill12 꼭 열심히 들어주시고 기출문제도 역시 완성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6월 모의평가까지 완성해 나가야 되는 선생님 4가지를 꼽자면 개념완성, 그 다음 도표통계, 그 다음 기출분석 그 다음에 EBS 연계교재인 수능특강이라는 교재가 나와있죠. 이렇게 4개는 6평전까지 최소한 한 바퀴는 돌려야 되고 선생님 욕심 같아서는 두 바퀴는 돌려야 돼요. 그런데 이게 고3 학생과 N수생이 현실이 다르잖아요. 앞으로 6월 모의평가가 6월 초순에 있으니까 사실상 4월, 5월 두 달 남았단 말이죠. 이 두 달 동안의 전략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이걸 소화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결판 내게 될 건데 선생님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중간고사 대비도 해야 돼요. 저는 N수생이나 시간이 좀 있는데 시간을 충분히 사용해서 하려면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될까요? 질문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번 총평시간에 한묶음으로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5월 이 두 달 동안 사회문화 1등급 6월 모의고사 1등급 전략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먼저 이 말씀부터 드릴게요. 6월이 수능이다. 선생님이 상반기에 늘 강조드리는 말씀이에요. 수능은 11월에 있는 게 아니라 6월에 있는 겁니다. 6월에 그렇게 확실하게 머릿속에 박아 두세요. 아시겠죠? 4월, 5월 두 달 지나면 나는 수능 보러 간다. 이런 긴박한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면 좋겠다. 6월 모의평가 끝나면 다음 날부터 뭐 하는 거야? 재수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수능 대비를 두 파트로 나눠서 합니다. 6월 모의평가가 일단 수능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일정은 생각하지 마 지금 당장은. 7월부터 뭐 해야지? 여름방학 때는 어디 학원 가서 이걸 해봐야지? 다 필요 없어. 그때 가봐야 합니다. 그래서 6월 모의평가 점수가 일단 수능 점수라고 생각하고 달려들어야 돼요. 실제로 왜 그러냐면 6월 모의평가에서 1등급 못 받잖아요? 이 사람이 수능 가서 1등급 받을 확률은 15%, 20%도 안 돼.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이건 바늘구녕 뚫는 거랑 똑같다니까. 6월 모의평가에서 1등급 받았던 애들이 거의 대부분 수능 날도 1등급 받아요. 대부분 통계 내보니까 그래. 그래서 6월 모의평가에서 꼭 만족할 만한 등급을 따내겠다는 생각으로 임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 고3 학생들은 이 중간고사가 끼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작전을 이렇게 한번 짜줄게요. 중간고사 대비를 너무 4월 초승부터 하지 마세요. 그럼 수능 일정이 다 망가져. 그러니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 분들이라면 4월 한 10일, 4월 한 12일 뭐 여기까지. 여기까지는 전범위 수능 대비를 좀 해 주셔야 돼요. 전범위 수능 대비를. 개념 도표까지는 최소한 제대로 완강할 수 있도록 해달라. 2회독되면 너무 좋겠는데 거기까지는 욕심을 더 이상 선생님도 못 뿌리겠고 엠스킬 12가 완강 내에서 업로드 되는 4월 중순까지는 수능 대비 차원에서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만 국한되는 공부를 좀 넘어서서 뒤에 3, 4, 5단원도 공부할 수 있는 여유를 좀 가지고 수능 대비를 해달라. 그랬다가 4월 말까지는 중간고사에 집중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4월 한 대개 여러분들 중간고사 시험이 4월 28일, 29일, 30일 5월 좀 늦은 학교는 5월 2일, 3일 이럴 때까지 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중간고사 대비는 4월 중순부터 4월 말까지 한 2주 정도 한 2주 정도는 중간고사 범위에만 국한된 공부를 해도 좋다. 근데 너무 4월 초순서부터 중간고사 대비에만 올인하면 뒷범위 공부는 언제 합니까? 중간고사 다 끝나고 나면 불과 3, 4주 뒤에 6월 모의평가 치러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조금 시간 아껴서 좀 나눠서 쓰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5월 달에는 뭐 당연히 전력 투구를 해야죠. 모든 걸 다 6월 모의평가 사회문화 1등급을 받겠다는 신념으로 한 달을 보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컨텐츠는 뭔지 아시죠? 개념완성, 불우의 명강 그 다음에 도표통계 특강 M스킬12 그 다음에 내신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내신 사문항이라는 강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신 범위만 가지고 4강, 5강짜리 짧은 문제풀이 강좌 같은 것도 있어요. 교재도 따로 없이 여러분들 그냥 그 파일 받아가지고 바로 풀어볼 수 있는 그런 강좌들도 있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고 그 다음에 5월 한 달 동안은 6월 모의고사 평가 대비하기 위해서 명불어전 기출분석 책이라던가 그 다음에 적중예감 모의고사가 나옵니다. 원래 적중예감 파이널 모의고사는 9월 모의평가 끝나고 나서 내놓는 선생님의 대표 모의고사죠. 전국의 수험생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는 강의인데 요거는 9월달 돼야 나오는 거고 시즌 프리 모의고사라고 해서 적중예감 시즌 프리 시즌과 상관없이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내놓을 생각입니다. 4월 말, 5월 초에 입고가 될 거니까 5월 한 달 동안 실제로 시간 재서 6월 모의고사 대비하는 그런 문제풀이 수업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4회분, 5회분 정도 내놓을 생각입니다. 이걸 하면서 개념, 도표, 기출 그리고 모의고사 실전 연습까지 마칠 수 있는 일정을 이렇게 한번 짜드리고요. N수생들이라면 시간이 좀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핑계대면 안 돼. 아시겠죠? 시간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시간이 있으니까 개념, 도표, 기출 최소한 2회독 이상은 하시라. 불의 명강, M스케투레브, 명불어전을 4월이고 5월이고 상관없어. 4월, 5월 두 달 내내 개념, 기출, 도표, 개념, 기출, 도표 이거를 최소한 두 바퀴 정도는 온전하게 돌려야 된다. 여기서 두 바퀴 돌리라는 건요. 그냥 책 갖다 놓고 슬슬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필요하면 필요한 부분 강의도 다시 듣고 또 발췌해서 듣고 아시겠죠? 또 기출 문제집 다시 또 풀어보고 아는 문제 또 보고 도표 통계 특강 한 번 들을 게 아니라 두 번 듣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해서 아는 거 다시 보는 게 굉장히 괴로운 일이잖아요. 선생님도 압니다. 아는 거 다시 보는 거 지루하죠. 하지만 돌다리로 두들겨 보고 건넌다. 이런 심정으로 또 보고 또 보고 이거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6월 모임평가 실전 대비를 위해서 적중예감 시즌프리 모의고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 그래서 개념 한 바퀴 쫙 왜냐하면 이 모의고사는 1번부터 20번까지 한 번 보면 전 범위를 복습할 수 있잖아요. 이거 4회분, 5회분이면 전 범위를 4, 4번, 5번 복습하는 그런 기회를 삼으셔야 되니까 실전 연습도 하시고 시간 상당히 빠듯할 겁니다. 선생님 문제들이 다소 좀 어렵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번 3월 모의고사 지금 문제를 선생님 다 봤는데 3월 모의고사보다는 좀 더 어려울 거예요. 어려운 시험을 미리 대비해보는 그런 연습도 해보시고 시간 맞춰서 풀어보는 연습도 꼭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작전을 한 번 같이 짜드렸습니다. 자 이제 이제 시작입니다. 3월 모의고사 이제 시작이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3월 모의고사 점수가 좀 잘 나왔냐 못 나왔냐에 이리일비 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한 번 경험으로 족하시고요. 우리 N수생들도 3월 모의고사를 직접 성적에 통계가 들어가진 않지만 재수 학원이라든가 등등을 통해서 입수해가지고 아마 풀어보셨을 텐데 풀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시간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도 깨달으신 분 많을 겁니다. 내용은 다 알고 있는데 시간만 한 5분만 있었어도 내가 담아줄 수 있었는데 아예 두 문제 정도는 풀 시간도 없었어요. 이런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시간 안배하는 연습도 한 번 다시 한 번 해보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자 선생님은 3월 모의고사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도표 통계 특강 그리고 명불어전 기출 분석 빨리 완강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안겨드리고요. 5월 달에는 적중예감 시즌 프리 모의고사로 다시 찾아와서 여러분들의 6월 모의평가 1등급을 만들어드리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실에서 만나뵙겠습니다. 해설강의 꼭 열어보시죠. 해설강의 꼭 잘 보셔야 됩니다. 안녕